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료로 모으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39번째 강자로 바할세불 논쟁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산은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제입니다. 승리한산은 2017년 2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산은 발행인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 누가복음 2권을 통해서 이번달 내용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창세기 1, 2, 3권이 신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주와 이번주가 어떻게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저희들 주일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 이번주에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살펴주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준 다음에 가르쳐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그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기준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발세불이라고 명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 내용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이 발세불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전해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잘못된 사람들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보는 데서 멈추지 말고 잘못된 비난까지도 무엇을 하는 데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단순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기준이 단순히 우리에 대한 비난을 이기는 것만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 주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핵심적인 일이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음을 우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변론할 때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바울도 그랬죠. 왕과 총독 앞에서 그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적은 말로 우리를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도다라고 분명히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그 내용이 전파되고 있음을 그들도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알게 되죠.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바할세불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나만 보선은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도 무엇이 전파되어야 된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할세불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이겼으나 특별한 연결점은 찾을 수 없지만 재미있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왜 하필이면 말을 못하게 했을까? 거기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러면 더 많은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돼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줬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반응이. 반응이. 그 중에 덜어놓은 말하기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이세부를 힘입어 즉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는 귀신들에게도 그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이 바이세부리인데 그 대장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쫄병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얼핏 들어보면 예. 그럴 듯해요. 이게 항상 위험한 거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해요. 왜 우리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명령을 하잖아요. 어떤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체계에서 우리의 위에 있는 명령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체계가 유지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건 뭡니까? 또 덜어낸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뭐예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일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내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후에 본문 묵상하기에서 다시 한번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면 3장과 4장 말씀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텐데 이거는 하나님의 증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존의 내용대로 봤다면 누가 보금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봤다면 이들은 지금 무엇을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증거를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증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정지하고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굳이 설명을 하세요. 굳이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이해시키려 하세요.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거하려 하세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이라. 이거는 뭐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대국이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이 스스로 분쟁하다가 마지막 카운터 펀치만 외세에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스스로 분쟁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져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와 많은 집이 경험했던 얘기예요. 경험한 부분이에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을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이거는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나라의 확장을 막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분쟁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들을 황폐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을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사탄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전략이란 거예요. 그럴 듯하지만 그런 명령을 하는 자는 어리석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망하는 나라, 분쟁하는 나라, 쓰러지는 나라의 특징이었고 반대로 너희들이 그렇다면 너희들의 아들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던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오히려 너희들의 아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에게도 너희들은 바이세브를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이 잘못했던 증거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비난을 벗고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오히려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우선 확실하게 보여줘요. 첫 번째는 분열하는 나라는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건 미련한 선택이야.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까지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분열했다면 이미 망해버렸어. 이들은 사탄은 이미 망해야 돼. 그런데 창조 아당가하로 꼬셨던 그때부터 사탄의 괴견은 점점 더 강하고 강성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열했다는 건 말이 안 돼. 두 번째로 너희들이 아들들 중에서도 너희들이 인정하는 자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인데 너희들 그들한테도 바야의 세부를 힘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잖아. 그렇다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되고 있어. 재판관이 되고 있어.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바야의 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줬는데 왜 굳이 이 비유를 들었는지 20절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냈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이거잖아요. 바할 세부를 힘입어서 쫓아 냈다는 것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봐야 돼? 내가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했는가? 라는 경우를 봐야 돼. 그 경우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귀신을 쫓아 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잖아. 잘 봐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야. 하나님의 임재야.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염려되는 모습, 너희들이 정말 걱정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그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문을 낳는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무너뜨릴 때에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기준이 되는지를 봐야 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너희들이 인정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출을 받더라면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은혜 속에 들어갔을 텐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그것은 무슨 의미야?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느냐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를 반대하는다는 것은 다른 쪽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낳았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식유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해를 대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오히려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상태에서 밖을 헤매다가 이전 집이 좋았냐고 돌아갔을 때 그것을 지키는 자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계시지 않냐므로 오히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대고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게 되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그것이 굳건하게 샀겠지만 너희들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 무엇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냐면 더 악한 귀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 안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의지하면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그들이 그 은혜를 오히려 악용하고 자식들의 권리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변제시키고 변경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절했을 때에는 그들은 더욱더 타락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서 예를 찾아볼 필요도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는 데까지 그들의 죄는 성장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전,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의 모습이 이전 모습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거절할 때 그들이 당하게 되는 심판의 무서움, 노예댐의 무서움, 그 어리석음의 치명성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얼마나 미련한 것임을 알려줘요. 특히 우리가 이 15절, 16절 말씀 지금 또 여기 15절 기록이 빠졌네요. 15절 앞부분 내용을 통해서 잠깐 확인할까요? 15절은 그 중에 덜어낸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할세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그 말씀을 하고 이들이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예, 바할세무를 힘입었다. 그리고 아니라면 다른 기적을 보여라. 내가 원하는 기준을 충족시켜라. 그러면 어떻겠다? 네가 바할세무를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겠다. 이거를 바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3장 22절과 4장 3절을 같이 비교해보자고 그랬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나기 세례를 받을 그때예요. 그의 위에 강림하시느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너로 하시니라.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언을 4장 3절에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뒤집어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여든 내가 원하는 기준 충족시켜야 돼.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내용보다 내 기준이 더 높아. 더 중요해. 그러지 않으면 믿지 않아.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내용과 같아요. 내 기준을 충족시켜야지 네가 발새벌에 힘입은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믿겠어요. 이미 증언된 하나님의 증언과 말씀은 나에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기준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 충족될 때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하여 맞을 때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얘기는 엄밀히 말해서는 전혀 완전히 잘못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내가 경험한 것이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 때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2번 예수님은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반적인 분여라는 나라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기존의 그들 속에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자신들의 잘못된 기준에 의한 주장임을 설명을 해줘요.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증명하여 주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기준이 되시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어요. 더욱더 심한 죄에 빠질 것을 경고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이들이 이 경고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의 증명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죄악담의 증명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제자들의 내실을 다시고 계셨다.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귀신이 말 못하게 한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를 본 무리들이 기이하게 얘기했으나 바리새인들은 놀랄 것 없다는데 두 가지 반응을 보셨어요. 첫 번째는 이는 귀신의 왕 바을세블이 힘이 온 것이다. 그들은 예수가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께서는 선지자나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는 사악한 자들뿐 아니라 제자들과 선량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의문에 해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악의에 찬 비난에 대해 주님께서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던 분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분쟁하는 나라는 이미 망해서 없어졌거든요. 분쟁하는 나라는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그들은 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분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늘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이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이 맞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표적을 보이시길 거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심판대인 너희들의 불신앙이 남방여인의 여왕이나 니누의 사람들이 정죄받을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은 선한 일이오. 일은 어떤 이유로든 악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백성들은 반응은 크게 놀람이 있는 다위세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로 영접하려 하였어요. 이때, 이때 바리세인들은 그것이 메시아에게 행한 기적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이세부를 힘입어 행한 것이라고 악평했어요. 모함했어요. 거짓을 중거했어요. 이것은 악한 자들의 속성이에요. 이런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선한 일을 마귀의 힘이라고 매도하였어요. 이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잘 쓰는 무기예요. 이를 알고 선한 일을 악평하지 말 것을 가르쳐줘요.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보세요. 그것을 막 모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탄까지도 지배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동행하며 마귀를 쫓아낸다면 분쟁하는 나라요.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 너희 아들, 너희 제자들 가운데도 기도전을 쫓아낸 것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이 틀렸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알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므로 이제 귀신을 통치는 끝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것,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은혜에 동참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사탄의 지배 사이에는 유사 혼동 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전혀 유사하지도 않고 혼동될 것도 없고 타협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과 사탄 양자 중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양자를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중립도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리적인 면에서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한 자여,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반대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면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죄에 빠지게 돼요. 더 큰 죄에 빠지게 돼요. 이런 예는 무수히 많았어요. 참 이런 얘기하면 안타깝지만 작년, 올해 연결해서 얼마나 정말 신앙인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 탔잖아요. 요즘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아, 제발 그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전혀 말씀과는 연관없는 데에서 말씀과는 연관없는 주장을 왜 기독교라는 왜 기독교라는 예배라는 왜 그렇죠? 그거는 정말 식계명의 내용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거든요. 예배의 방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대에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아,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워요. 사탄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좋아해요. 그러나 그래서 인간 속에 살기를 바라며 자기 뜻대로 인간을 지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을 최대응미로 삼아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길 원해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길 원해요. 거역하게 만들길 원해요. 그걸 즐겨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사탄이 그에게 떠난 후 그가 성령을 모시고 살지 못하여 그 집이 빈집같이 될 때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을 일곱이나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명편보다 나중 명편이 더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악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왕구함을 경험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위에 있게 되면 이 영적왕구함은 무섭게 자리잡습니다. 무섭게 자리잡아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고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 확실한 이유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영적왕구함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영적왕구함이라는 표현을 받을 만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게 만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왕구함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왕구함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이라는 걸 빼고 우리가 왕구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우리의 기준을 주자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간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고 내 육체적인 거거든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거든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할 때 교회와 가정 안에서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실망하게 하며 좌절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길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역사로 증명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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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